열애슬로 제조명 중인 이선빈의 남자 이광수의 어마어마한 스윗. SBS 런닝맨. 인사이트 황비 기자 배우 이광수와 이선빈이 깜짝 열애 소식으로 2018년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신흥재벌스타로 꼽혔던 이광수의 수입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6년 TVN 명단 공개는 억대 수입을 자랑하는 2030 신흥재벌스타를 주제로 순위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패션 모델로 활동하던 이광수는 지난 2008년 한 통신사 광고로 데뷔, 시트콤 등에도 출연하며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 TVN 명단 공개. 이광수가 아시아 프린스의 별명을 얻게 된 건 바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출연하면서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이광수는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초특급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방송에 따르면 이광수는 데뷔 초 80만 원의 광고료를 받았지만, 5년 뒤인 2013년에는 편당 2억 원대의 개런티를 받게 됐다. 당시 이광수는 무려 8편에 CF에 출연해 16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올렸다. TVN 명단 공개. 중국에서도 그의 위상은 놀라웠다. 중국 예능 섭외 1순위였던 그의 출연료는 1억 원에 달했다고. 중국에서의 그의 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그의 정확한 수입은 알 수 없지만 아시아 프린스의 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는 것도 모자라 사랑까지 찾은 이광수에게 누리꾼들의 부러움이 쏟아지고 있다.